많이 좀 걸걸하시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정통 헤비메탈 가수 29호입니다. 이제는 가슴속에 묻혀 말뚝인 시럽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며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우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안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돌아올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 난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대는 어디에 이렇게 29호 아수님! 올 오개인으로! 아, 진짜? 올 오개인으로! 다음 라운드 진출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